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? 어찌 내 허락도 없이 지밀라인을 돌려보낸 것이야 마마 깨워서 귀담아 들으실 말이 아닌 것 같기에 지밀라인을 직접 불러내 확인해볼까? 그것이 주상 전하 깨워서 어젯밤 야심한 시각에 산책을 나가신다 하시고 침전을 비우셨사운데 따르려는 지밀라인 모두를 물리시고 단지 운 것만 따르라 하시더니 운 것만 따르라 하시더니 의금부 옥사로 향하셨다 하옵니다 그저 죄인을 확인코저 칠림하셨을 것이옵니다 허니에 부디 노여움을 그 아이를 살려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를 살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어 허... 허니를... 호의를 부르워라! 어서 오, 호의를!